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LG전자 임원들의 출신 대학 순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2013년도 발표된 2022년도 LG전자의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먼저 LG전자의 전체 임원수는 28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대학이 최종학력인 사람은 111명이었습니다. 공동 13위입니다. 서강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북영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창원대학교, 아주대학교 출신자가 각각 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2위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동아대학교 출신자가 3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동 9위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중앙대학교의 출신자가 6명이 LG전자의 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습니다. 역시 공동 9위입니다. 한양대학교 출신자가 6명이 LG전자의 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동 9위입니다. 대구에 위치한 영남대학교의 출신자가 6명이 LG전자의 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9위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출신자가 6명 LG전자의 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8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출신자가 9명이 LG전자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7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자가 11명이 LG전자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위입니다. 대구의 경북대학교 출신자가 14명이 LG전자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5위입니다. 연세대학교 출신자가 15명이 LG전자의 현직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4위입니다. 고려대학교 출신자가 17명으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3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출신자가 19명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2위를 건너뛰고 공동 1위입니다. 부산대학교 출신자가 23명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공동 1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학교 출신자가 23명이 LG전자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 임원의 출신 대학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